너무 큰 거 아냐? 잘 자는군 나 꼈어 꼈어 야 뭐해? 일어납니다, 보라자못 일어납니다, 엎드려 자면 안 됩니다 신대로 돌아갑니다 이리로 옵니다 이리로 옵니다 아깝다 하얀 잠원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제가 준 꿀잠템 착용을 지침합니다 우와 대박 부러워 앞에 안 보이는데요 우와 대박 부러워 지침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지침합니다 다시 마요 다시 올라갑니다 앞에 안 보여요 빨리 침대로 가실게요 여기에요? 시간 없으실게요 조용히 하고 잡니다 나 밑에 어디였냐 나 어디야 나 어디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벗은 사람 흰 잠원 이리로 옵니다 아 저기요 아... 이리 오십시오 침대로 올라가서 지쳐갑니다 잘 자는 거야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남색 잠원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일로 옵니다 가운데로 옵니다 가운데로 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웅 꿀잠템 착용하고 다시 추추합니다 어 귀여워 조용히 하고 지쳐갑니다 조용히 하고 지쳐갑니다 조용히 하고 지쳐갑니다 조용히 하고 지쳐갑니다 선생님 얘도 안 자요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아 진짜 누가 자꾸 시끄럽게 안녕하세요 꿀잠템 착용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제가 사실 이거를 깨본 적이 있습니다 지쳐갑니다 네 잘 자는군 잘 자는군 따라하지 않습니다 지쳐갑니다 네 기교 아 발기 모자 아 엄마 밥 두 공기 다 팍 그러면은 아까 하려던가 한번 해볼까요? 이불로 이불 던져버리자 노래하는 척하면서 다 쳐다보고 있어 들어갑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어제 부르셨다 부르셨다 교관님 오셨어 교관님 오셨어 교관님 오셨어 뭐하는 겁니까? 시청합니다 시청합니다 네 뭐야? 왜 잡더니 달라고? 카메라 잡지 말고 일로 옵니다 엔딩 한번 가께 엔딩 한번 가께 엔딩 한번 가께 엔딩 한번 가께 엔딩 교정! 교정, 좀 더 귀엽게 하실게요! 3초 줍니다. 4초 줄무늬가 나옵니다. 입을 던진 고개 흔드는 애 나옵니다. 발 동동 나옵니다. 4초 줄무늬가 나옵니다. 교관님 너무 착하세요. 조용히가, 지침합니다.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. 다시 들어왔을 때 또 이렇게 난장판이면 저는 단체 기업입니다. 알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지침합니다. 지침. 뭐야, 가오나시야? 오케이, 그러면 이번에 진짜 안 들키게 이걸 막읍시다. 오케이, 2단원 싸우세요. 문이 안 열릴 것 같은데? 오케이, 이거 진짜 못 연다. 문 부서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이거 하나 더. 맛있는데? 맞힙니다, 맞힙니다. 맞힙니다. 아, 부산! 안녕히 계세요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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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겁니까? 설마 고개를 들어오시는 거 아니, 놔! 들어오시는 거 아니, 놔! 레전드! 다 일어납니다. 이제부터 단체 개합입니다.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순서 정하십시오. 첫 번째 안 했어. 두 번째. 두 번째. 순서대로 일단 씁니다. 2번. 우리 팔굽혀펴하기 30회 실시하겠습니다. 실시합니다. 여기, 세트. 오케이, 다섯. 여ат 합니다. statut 있. 뭐야? 뭐야! ILLzasczeピщо 올려. 일단 침대 제자리로 합니다. 아 이거 너무 무거워. 와 의리 없어. 이거 이래서 깔아보래. 안 돼. 안 돼. 빨리 제자리로 합니다.